다만 다 보이는구나 ofere래요! 케빈! 안녕하세요 돌아오세요 저 다리 필요하다고요 들어오세요 와,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같이 생일이신 분도 계시네 There's someone who has the same birthday as me Technically, it's not my birthday today 오늘 사실 제 생일 날이 아니지만 내일 킹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이렇게 생일 뷔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nfortunately, 내 생일은 내일이, 그리고 첫 번째 촬영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early celebration 예, 놓칠 순 없죠 더비들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공간과 이 시간 이곳은 없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볼까요? 오, 나 보인다 그냥 글러붙고 그리고... 제 카카오톡이 빠져있어요 제가 색깔은 핑크색하고 흰색밖에 없어요 시작해볼까요? 제가 요즘 더비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케이크 만든 영상을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열심히 찾아보는 것보다 그냥 자기 전에 그래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Oh my god 있습니다 있는 것 맞습니다 I've been watching quite a few 케이크 making videos just for relaxation So let's see how this goes First you go ahead That doesn't how you do it 배고파 일단 휴두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채워요 알아요? 우린 찢어진 케이크 어머나 망했다 찢어진 케이크 이리와! 이리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의자가 사라졌어요 이리와! 이리와! 쭉쭉! 쭉쭉! 네네! 봐봐!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이 끝이 아닙니다 1단계일 뿐 그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미 망치지 않았어요? 필요했나? 상관없겠죠? 이 부분을 여기 눌러주세요 원래 여기 볼링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볼링판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패들이 좋아요 딸기 딸기 딸기가 되게 향이 되게 좋은데요 저 원래 딸기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복풀복이잖아요 엄청 맛있을 때도 있고 근데 엄청 맛있을 때도 있고 엄청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항상 뭔가 어떤 걸 먹어도 맛있는 사과맛 사과맛 파인애플 이런 거 적어놓은 거 같아요 몇 개 있지? 몇 개 뭐래? 굿은 업! 오케이 하나 다행이 삼겹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마지막 완성 완성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오케이, 이게 어려워요 자, 세트 맞추고 찍는 거 다 어렵네, 이게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I have nothing to like level it like I can't like 어떻게 하지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가고 있어요 I don't like level it 원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납작한 걸로 슉 해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 이남쌤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수 자 이거요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 케이크 완성하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 와우 이거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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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got this well don't try we got this what's this is getting ugly it's okay we got this and then one more scrape round come up you know what we're going for a rustic bar 그냥 뭐 빈티지 빈티지보다 rustic 아시죠? 한국말로 rustic이 뭐지 you know what it's not bad 여기 온도가 사실 좀 더워요 그래서 약간 벌써 묶고있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금손인 케빈이 이것밖에 안되더니 okay okay just kidding 원래는 이렇게 한 번 하고 냉장고에 놔뒀다가 두 번 해야 된대 you know something? I wanted to be pretty why can't you be pretty? 위에는 어떻게 할까요? oh my gosh why is it so hard? 어려워요 여러분 아직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아직도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봐서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봐서요 oh my gosh oh my gos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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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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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I see you I see you okay 오우! 스냅! 크랙!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좋네 이렇게 하면? 오우, 그냥 웃어 왜 이렇게... 구멍이 많지? 오우,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가 향이 너무 좋아요 스페이 싱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흰색으로 예스! 예스! 포이팬! 미유투풀 잘하고 있어, 케빈아 너는 금손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로키, 나는 이것은 훌륭한 것 같아 나는 내 직업을 다시 생각해 내 직업으로 내 직업으로 그리고 제 직업으로 사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고 더 큰 스트로스 스트로스 맞습니다 스트로스 큰 딸기 이렇게 어떻게 할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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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시간을 잡고 이렇게 스트로스는 안 좋지 않네요 장갑 끼니까 훨씬 어려운 느낌인데 장갑 끼니까 훨씬 어려운 느낌인데 네 어때요? 잘하고 있나요? 빈이? 잘하고 있나요? 빈이? 진짜 잘했어 왜 잠깐만 세고 할 거야 세고 할 거야 제가 온라인으로 봐야 돼 온라인으로 봐야 돼 온라인으로 봐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할 거야 보이시나요? 딸기랑 흰색이랑 핑크색이랑 완벽해요 now for the top what do we do? let's go with some white we run low but that's okay oh my gosh just one just a big one just a big one oh okay i'm living for this whoo yes perfect 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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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ens across the board i may feel this way 이상해졌어요 but that's okay what about strawberries? oh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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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cute cute it's like a little it looks like a eraser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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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she cute okay um okay let me i'm gonna just drizzle this whole thing on top and see what happens yeah no pl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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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다 닦아나요? 잘 모르겠네요 끝! 딱 여기까지 어떠세요? 일단 키가 끝 놔뒀다가 멤버들이랑 함께 먹는 거로 하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초코가 다 튀겼어요 그냥 그냥... 오케이 준비됐어요 글랍자 시원해 가까이 보셔야 해요 오 마이 갸시 Do you see how pretty? It's so pretty 어때요? Would you eat this? 사진은 당연히 찍어야죠 이렇게 해서 K.B.N.의 생일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박수! 오 스프링클! 더 할까? 할까 말까? 네? 뿌릴까요? 지금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긴 하는데 좀 유치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할까요? 네? 약간 어린이 보일까? 지금 약간 무지한 느낌 근데 스프링클이 어린이 보일까? 여러 예의 보일까? 하겠습니다 더비가 원하면 해야죠 그냥 작전 없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딱위에 μайн 뭐지 뭐지 오워받 바닛도 나쁘다 오워받 것 같다 everytime 와우 오케이 거의 다 됐어요 다 썼네 이거 한 스테이크 방금 비즈 팔찌 만들 때 터질 때 소리가 났어요 뭐지? 짜잔 고혜리 아무튼 자, 케이크 만드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키, 내가 존경했어 지금 사진 찍을래 내 핸드폰을 찾기 싫어 오, 다 썼던 크림이 다 들어있어요 생크림이 난리 났습니다 걱정하세요 케빈의 뒷철이 마무리를 꼭 하는 것 같아서 어? 오 트레쉬백이 없지 오, 피크다 오, 피크다 피크다 오, 끝에 있는 게 아, 너무 더러워 일단 아시죠, 여러분? 인증샷 찍을 때 근데 그릇을 깨끗하게 이남 씨 케빈 지금 안 돼 굳어버렸네? 이미 굳어버렸어 거의 다 됐습니다 기다려 No, you're not I'm gonna make this place Call our home My home? Your home? My home? Our home 오케이 준비됐어 사진 사진을 찍어봐요 현지 형, PPT 뭔지 아시죠? Let's get this chocolate off in here or just hide underneath 근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Yes Beautiful Amazing 촛불까지 할까요? Shall we do a candle? 촛불 있긴 있는데 촛불 Yeah, your name 딱 하나만 할게요 촛불 Let's do a candle, y'all What color would go with this cake? 빨간색 열정의 색깔 The color of passion Red Yay 아, 이거 찍어야 되겠다 I'm sorry, I'm like this 저 원래 이래요 항상 뭐 식당 가면 아무도 못 먹게 하는 I'm the kind of person I'm that person who would stop everyone from eating and make sure we get a picture of the food before we start eating Yeah 뭐야 자, 노래 불러주세요 Oh my gosh, it's still on fire 큰일 날뻔 더비 목소리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m a make a wish How is it sound? 이거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를 Does it work? 뭔지 아시죠? Oh my gosh, no, please Or not Never mind 이게 원래 연기가 나면 연기를 타서 다시 불이 켜지거든요 아시죠? 내 불장난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더비 지금 비즈가 비즈를 뿌린 게 사망돼서 일단 치울게요 네 나도 지금 케이크 먹는 중 무슨 맛? 케이크예요? There's lots of y'all eating cake What flavor? What flavor? What flavors the cake? cuz Awesome 모두Assad magnificent verdad 고 چ이더라 고 praise 고 Heroes счum 초콜렛 앤 바닐라 마 케이크 럭스 크럼시스? 감사합니다 스크럼시스 아주 맛있게 생겼다는 그런 표현인데 스크럼시스 민트 초코? 역시 더비 민초파 핫스팜 때암오 다이아암오 저도 레드 벨벳 케이크 좋아해요 오레오 케이크? 오레오 케이크? 너무 단 거 아니에요? 너무 달콤해요 저는 항상 신맛과 단맛이 함께 있어야 뭔가 서로의 맛은 잘 사는 거 같습니다 각각 Humming가 다 맛을 시키면 그리고 달콤한 성향이 다 맛을 시키는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늘을 jug기 때문에 오레오 케이크는 그냥 그냥 꿀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캐롯과 레몬 케이크가 적립되어 있어요 맞아요 당근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당근 케이크랑 레몬 케이크 저는 특히 레몬... 파이구나 레몬 머랭 파이 레몬 파이인데 위에다가 마시멜로 그걸 이제 살짝 익혀서 레몬 머랭 파이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검색해 보세요 새로운 창 열어서 레몬 머랭 파이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보였는지 캐롯 케이크는 너무 달콤하고 더 달콤하고 더 달콤하고 캐롯 케이크는 나쁘지 않은데 캐롯 케이크 당근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네 맞아요 예쁘죠? 예뻐요 드래프를 내려놔 드래프를 내려놔 행글 맞춰볼까요? 완벽해 네가 추천해 준 게 뭔들 맛없겠니? 라고 하셨네 홍화는 드셔보셨어요? 예스, 캐럿텍 비욘세랑 같은 생일이에요 케빈 래머시 근데 왜 당근 케이크를 싫어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 더비, 당근 케이크 어떻게 생각해요? 캐럿 케이크 치즈 케이크에 대한 생각은? 치즈 케이크 맛있죠? 러브 치즈 케이크 당근 케이크, 당근 맛있지? 예스! 맞아요, 캐럿 케이크 팀 캐럿 케이크 캐럿 케이크 젠다, 여기 맛있어 아, 저 이거 오늘 생일 위에 판다고 들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I want to see Hold up 유명한 유명한 February 23rd 유명한 사람들 I spelled it birthday 23rd 23일 같은 생일 가진 연예인? What? Like this It's too complicated February 23rd birthday I don't know any of these people Oh, Ozzyland I see her in the videos Influencer, I guess? 20분인데 엄청 웃겨 Dakota Fanning 배우 Josh Gad? 갓? 그... 뭐지? 겨울왕국에서 올라프, 올라프, 성우, 저쉬 갓 저랑 같은 생애 이 사람 누구야? 제 이름이 여기? 제 이름은 없겠죠? 되게 일반인들인가? 있다! 저 있어요! I made it, mom! I made it onto the famous birthday's That's cool, anyways Thank you, guys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워, 크래커 식구분들이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 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페인팅하고 있어요 지금 거울 무드로 보면 이제 달빛, 케빈, 미리 생축, 낙일 기계 고맙습니다 오,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최선을 할 거 같아요 모든 순간을 즐기지 않을까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일 싸워! 내일 파이팅! 감사합니다! 너의 크기는 약간 랩때문에 약간 랩때문에 약간 랩때문에 오, 진짜 랩때문에 네, 너무 랩때문에 근데, 이 좌측에 보면 각도를 잘 찾으면 반듯하게 볼 봐봐? 맞나? 아니? 아무것도 없지 잠시만요 어떤 시간이야? 일단 8시 KSG 8시 8시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거에요 최소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싸lenny한게 한단을 했는데 이것을 정말 2020간에 속할 거예요. 그니까 그쪽이 제 잘못을 찾고있는 걸 배우고 싶어요. 명론이다. 그대가 제 잘못을 찾고 있을 거예요. 케빈MOON 2021. 2021년 5월 22일. 저희... 제 가족도 벤쿠버에서 이제 한국에서 8시면 거기는 새벽 3시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꼭 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팬들 감사합니다, 더블 내일 배고파요? 네 바쁩니다 킹랍! 스크린샷 타임? 스크린 캡처 타임? 이게 다 보여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계신가요? 스크린샷 타임? 스크린샷 타임? 스크린샷 타임? 너와, 우리 생축 미리 생축 너 진짜 잘해 넌 대단한 친구구나 너무 빛나요 왜 이렇게 다 넣지? 어떻게 다 넣지? 아, 저는... 놓고 바람 다 명상 예쁘죠 오케이, 준비됐나요? 내가 말할게요 Te amo Te amo가 스페인어로 사랑합니다 맞아요 I love you, Te amo I'm more, I'm more 약간 그런 단어들이 불어도 I'm more, 이 사랑이거든요 Amorous, 영어로도 있고 또 무슨 언어 같지? Amorous, 사랑스럽다 I'm me, 불어, 친구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곡이겠죠? 아무튼 내일 킹덤도 잘 지켜봐주시고 저희 더보이즈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생일인 만큼 더 열심히 무대를 꾸며볼 테니 잘 지켜봐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 생일도 아니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in advance to all of the people Thank you in general to all the people wishing me a happy birthday I'm more than happy in this moment And I plan to stay that way for tomorrow And yeah, thank you And please watch out for us tomorrow It's gonna be a big day I'm gonna give it that much more 헛스파 I didn't have that 헛스파 However you say it Because it's a special day for me And we'll try to make it special for you too Thank you 자, 그러면 댓글 딱 세 개만 읽고 가보겠습니다 I'm gonna read three more comments And I'm gonna... I realized I have a very like weird resting face 그래서 제 댓글 볼 때 제가 최근에 제 리앱을 다시 보게 했거든요 댓글 읽을 때 멍 때리는 모습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경 쓰겠습니다 금리... 금리... 금리 지킹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랑해 감사합니다 Create this 신경 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Gum들이 제 에디션이가けて 쿠폰, ghetto UV님 만큼 케이크에 창의력이 담겨 있어요 it stop it he spoilt me 뭐지 어? 어떤 모습이 넌 사랑해 이별하는 모습은요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멤버들이랑 함께 먹겠습니다 다위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꼭 내일도 본방사수 방송은 아니지만 8시에 꼭 보시길 믿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내일 8시에서 8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튼 어디 있어? 내가 버튼을 찾지 못할 수 있어 버튼이 없지 너한테 감정하십니까? 너한테 감정하십니까? 쉴을 가시나?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